온 지 한 달 넘었는데 창원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항상 많은 힘을 받고 있고 또 한 경기 지날 때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모습에 선수들도 힘들지만 한 발 더 뛰려고 하고 있고 끝으로 지금 가장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집에 아기랑 와이프가 있는데 태일도 되고 집에 가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오늘 경기 지켜보셨을 거거든요 오늘 좋은 활약 정말 멋졌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